제가 오늘 면역력 자가 테스트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시청자 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 보시면서 몇 개 정도 체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역력 자가 테스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쉽게 피로하다. 쉽게 피로할 뿐만 아니라 잠을 자도 피곤함이 좀 가지지 않고 찌뿌둥하다면 체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감기에 잘 걸리고 잘 낫지도 않는다. 세 번째. 입병이 자주 난다. 입병. 입병하면 그냥 입안이 헐린 것뿐만 아니라 구내염 같은 것도 또 혓바늘을 자주 돋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눈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가 자주 쌓이고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일곱 번째는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여덟 번째는 배탈이나 설사가 자주 일어난다. 아홉 번째.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자주 생긴다. 마지막입니다. 예민한 편이다. 예민한 뿐만 아니라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좀 조급해진다거나 예전에 비해서 좀 마음이 불안하다면 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좀. 네. 어떠세요? 각각 몇 개 정도씩 체크가 됐나요? 저는 그냥 두 개. 저는 마지막에 예민한 편이다 해서 세 개. 화가 자주 나더라고요. 네. 몇 개예요? 저는 그냥 여기 예민보다는 섬세한 편이다. 예민함.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요. 나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몇 개 있어요? 저는 쉽게 필요하고 입병이 자주 나고. 눈에도 자꾸 간질간질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자주 쌓여요. 그래요? 잘 풀리질 않아. 지금 이게 열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세 개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세 개까지는 정상으로 보셔도 되고 만약에 네 개부터 여섯 개다. 네. 그럼 면역력에 조금 이상이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만약에 일곱 개 이상 체크를 하셨다면 서둘러서 병원에 가서 면역력에 대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를 좀 푸셔야겠네요. 그렇죠?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만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만 빼면 괜찮겠네요. 노래방.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 그러니까 이게 풀릴 일이 없는 거죠. 힘들어요. 이런 문제들 있으면 진짜 중년 세대부터 잘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면역력을 유독 중년 세대가 잘 챙겨야 되는 이유도 있을까요? 일단 면역력은 세대를 불문하고 자기 나이에 맞게 챙기는 것이 좋겠는데요. 중년 이외에 잘 챙겨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년에는 노화로 인해서요.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장기 기능도 떨어지면서 면역 세포의 생성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남성의 40대 사망률이요. 30대에 비해서 매년 3배 정도 이상이나 증가하고 있다니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일교차가 크고 이럴 때 면역력은 더 잘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추워지고요. 또 낮에는 약간 포근한 이런 환절기가 되면요. 혈관 건강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 갑작스럽게 날씨가 기온이 낮아졌을 때 혈관이 수축되면서 뇌혈관이 막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뇌혈관에 적절하게 공급돼야 될 산소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영양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 뇌죽죽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또 밤사이에 교감신경 자체가 안정이 돼 있다가 잠을 잘 자고 나고 난 다음에 깼을 때부터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럴 때 심장의 부담을 급격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급격한 운동을 하시는 것도 피하실 필요가 있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또 떠오르는 질환하면 또 대상포진이 있잖아요. 여성분들이라면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이 통계에 의하면 대상포진 환자 1년에 약 16만 5천 명 정도가 진단이 되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 여성이기도 했었습니다. 대상포진은 산통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통증의 왕이다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대상포진은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졸증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다른 혈관성 질환의 유병률을 높인다는 점도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뿐보다 대상포진을 앓게 되면 재발율이 좀 높게 되는데요. 대상포진은 첫 번째 걸릴 수 있는 확률은 1천 명당 한 5명 정도인데요.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1천 명당 12명 정도로 2배 이상입니다. 대상포진을 한자로 보고 되면 띠대자의 모양 상자를 써서 띠 형태의 모양의 신경자를 따라서 수포가 올라온다고 하는 뜻입니다. 장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발진과 수포가 올라오게 되는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72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생기고 나신 다음에 빠르게 병원에 가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상포진을 한자로 보고 계십시오.